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부분은 아프지 않게 ㄷㄷ Giulia 3라운드 이번에는 히트폰볼로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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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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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돼...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흔들리지 마라! 3건을 다지야됩니다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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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 2-2-2-1 히힛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ㄷㄷ 으 어! ㄷㄷ 도망가고 있습니다. ㄷㄷ ㄷㄷ 제작진 조심해주세요 제작진 .. 아.. .. . . . . . . 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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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되었습니다. 1-2-3-2-3-4-1 마이콜은